아하하하하 사요! 하하하하하 자동차 극장 속 도둑을 잡아라! 너무 기대된다! 흐흐흥 얘들아, 쉬! 어, 시작한다! 으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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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로기, 조용히 해야지 아니, 방금 무슨 소리가 아닌가 영화 너무 재밌다! 맞아! 빵빠빰! 히어로! 으흐흐흥 어? 내 가방이 사라졌어! 난 쇼핑백이 사라졌어! 내 소중한 모자도! 어, 무슨 일이야? 그게, 우리 물건들이 없어졌어 영화 보기 전까지 있었는데 누가 훔쳐갔나봐 아, 아까 영화 볼 때 무슨 소리가 들렸어! 어, 무슨 소리? 뭔가 빠르게 지나가는 그래, 방금 이 소리 에잇? 너희들 물건은 내 거지롱! 도둑이다! 어, 고독까지? 도와주세요, 베스트 큐티! 베르크 에잇? 아, 새해! 비비. 경찰차 리키 블룰레스큐팀의 레이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 범인을 잡는 용감한 대화 블룰레스큐팀 출동! 에잇! 으흠! 메아랑! 리키! 저게 도둑차예요! 어? 거기서? 자동차들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라 리키, 부탁해요 응 우와, 숨겨진 물건들을 모두 찾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쯤이야 거기 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쁜 행동이야 잘못했어요 우와, 블루레스크팀 자, 여기 너희들 거 맞지?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뭘 오늘도 미션 클리어 블루레스크팀 고마워요 한밤중에 유령 소동 아휴, 졸려 노래라도 부를까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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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에어 Occor 으악 너희들이냐 아흐 행 으악 무슨 소리지 으악 붕 도와주세요 레스큐팀! 경찰차 리키! 블루 레스큐팀의 브레이! 무시무시한 유령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대원! 블루 레스큐팀! 출동! 세상에 유령이 어딨어! 저기 있잖아! 유령? 잡았다! 고양이 유령! 거기서! 고양이 유령의 정체를 밝혀라! 리키! 부탁해요! 응! 자! 고양이 유령을 잡았어요! 정말 축하해요! 하하하하! 정체를 밝혀라! 고양이 유령! 하트?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작아냐! 이상아냐! 나오고! 말할 거냐! 고양이! 소리까냐! 아하! 고양이! 아하! 하트! 경적을 한 번 올려볼래? 경적! 귀여워! 응! 세 개! 아하! 네! 고양이! 고양이 너였군요! 이 녀석! 얼마나 무서웠다고! 하하하하! 목소리는 엔진을 세척해주면 금방 돌아올 거야! 세척냐! 어? 뭐야 하트! 네가 더 무서웠거든! 맞아! 유령이 세척제 정도에 더 먹으면 안 되지! 하하하! 다들 놀라게 해서 민혁해! 뭐? 나쁘지 않았어! 하하하! 하나 비명이 제일 크던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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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미션 클리어! 블루레스크 팀 고마워요! 하하하! 욕심부리면 안 돼요! 에이브라이 왜こう 자! 오늘도 신나게 일해보자구! 하하하! 히! 흠! "! 하하! 잘! 벽돌 완성! 이제 비 앞에 맡겨! 준비됐어, 포커! 문이지! 하하! 자! 헉! 어? 시멘트가 다 떨어졌잖아? 그러고 보니 기둥을 세울 철군도 목재도 다 떨어졌어 주인공이 나설 차례군 금방 다녀올게 고마워 맥스 어서와 맥스 안녕하세요 목재 받으러 왔어요 다 됐다 고맙습니다 잘 가 맥스 이제 철근이랑 시멘트가 남았구나 빨리 가자 어 맥스 안녕하세요 아저씨 금방 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네 맥스 우선 철근만 실어야겠어 시멘트는 짐을 내리고 와서 가져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 크리스가 기다릴 텐데 우와 맥스 고마워 그럼 위에 올려서 줄로 꽁꽁 묶어주세요 그래도 너무 많은데 걱정 마세요 저는 엄청 무거운 것도 다 씻고 달릴 수 있다고요 알겠어 고맙습니다 조심조심 가야 한다 네 어서 가야지 도와주세요 레스큐팀 구조 트럭 스트롱 블루레스큐팀의 리더 구조대에서 가장 힘이 세고 큰 대원 블루레스큐팀 출동 맥스 스트롱 여기야 조금만 기다려 금방 구해줄게 쏟아진 물건들 사이에 맥스가 갇혀있네요 스트롱 어서 맥스를 구해주세요 우와 살았다 맥스를 안전하게 구조했어요 스트롱 정말 대단해요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스트롱 뭘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어 앞으로는 안전하게 적당히 나눠시릴게 약속해 좋아 어서 돌아가자 오늘도 미션 클리어 블루레스큐팀 고마워요 말벌을 피해라 뭐지? 타요 어서 나와 놀자 좋아 빨리 와 타요 잠꾸라기 알았어 벌벌이더 저 조그만 벌한테 겁먹긴 타요 타요 랑 가니가 벌보다 훨씬 큰데 하하하하 아니거든 하나도 안 무섭거든 야이 어? 어? 타요 그렇게 멀리 던지면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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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레스큐팀 레드 레스큐팀! 소방차 프랭크!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대원! 레드 레스큐팀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세다! 레드 레스큐팀 출동! 히압! 어? 벌? 으악! 이걸? 도와주세요! 금방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리렴! 무시무시한 말벌로부터 꾸마버스들을 구해야 합니다! 부탁해요, 프랭크! 고마워요! 얍! 으악! 말벌들을 모두 물리쳤어요! 프랭크, 정말 대단해요! 프랭크,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맞아요! 아무도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말벌집은 내가 안전하게 제거했으니 걱정 마! 네! 그럼 이만 가볼게! 감사합니다! 저기, 레드 레스큐팀! 오늘은 쾅쾅! 숲속 대피사건! 내가 더 빠르지? 잰 줄 알고? 우와! 깜짝이야! 뭐야 스피드? 설마 겁먹은 거야? 내가 번개보다 더 빠르다고! 아우 차가워! 비 오잖아!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스피드 니가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여기도 너무 위험해! 동굴이야! 우와! 정말이네! 우와! 넓다!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 있자! 좋아! 스피드! 괜찮아? 응!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다쳤나 봐! 도와주세요! 레츠큐 팀! 슈퍼카 칸! 블루 레츠큐 팀에서 가장 힘쎄고 빠른 대원! 아무리 크고 무거운 물건이라도 옮길 수 있다! 슈퍼카 칸! 블루 레츠큐 팀에서 가장 작지만 강한 자동차! 전기를 자유자재로 다룬다! 블루 레츠큐 팀! 출동! 우리 팀의 힘쎄고 빠른 대원! 우윽! 살려주세요! 동굴 안에 갇혔나 봐! 나한테 맡겨!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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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살았다! 고마워요! 블루 레츠큐 팀! 헉, 별 말씀을! 어? 이야하! 여긴 너무 위험해. 우리가 지켜줄게. 어서 돌아가자. 블루 레스큐팀! 어서 스피드와 샤인을 대피시켜주세요! 스피드와 샤인을 무사히 대피시켰어요! 블루 레스큐팀! 정말 대단해요! 하, 칸, 트윈!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다친 곳이 없어서 다행이야. 정말 위험했다고. 맞아. 그런데 칸, 돌아가는 길에 저희랑 달리기 시합해요. 맞아요. 뭐? 오늘도 미션 클리어! 블루 레스큐팀, 고마워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주유소 도둑은 누구? 안녕하세요. 무슨 색으로 드릴까요? 어... 빨간색이요. 자. 우와. 희미소사.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어, 다음 손님. 어? 잡이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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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레스큐 팀. 경찰차 리키. 블루 레스큐 팀의 레인. 어떤 악당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대원. 블루 레스큐 팀 출동. 으아. 으아. 리키. 주유소에 도둑이 나타났어. 아, 걱정 마세요. 도둑은 어느 방향으로 도망갔나요? 저쪽이야. 으아. 흠. 어, 저건. 이제 저한테 맡겨주세요. 흥. 으아. 하하. 잡았다, 이 녀석. 어, 아니. 어, 어, 뭐야? 어, 어. 도둑은 이곳에 있다. 과연 누가 범인일까요? 리키. 리키. 부탁해요. 응. 도둑은 휠이 빨간색이었어. 도둑은 몸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 도둑은 얼굴이 네모난 모양이었어. 으아. 으아. 찾았다. 꼼짝마. 캬아, 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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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림없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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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을 했으면 돌을 받아야지. 안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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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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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미션 클리어. 블루레스크 팀 고마워요. 하하. 꼬마버스들을 찾아라. 로기 찾아다. 으아. 으이. 들켰네. 이제 로기가 술래야. 좋아. 이 로기님의 눈을 피해 잘 숨어보라고. 얘들아. 어? 이제 돌아가자. 연료도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연료?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맞아. 어. 좀만 더 놀자라니. 응.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지? 찾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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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가 다 떨어지고 말았네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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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레스크 팀. 구조 트럭 스트롱. 블루 레스크 팀의 리더. 자동차들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힘센 구조대원. 전인 트럭 레키. 블루 레스크 팀의 분위기 메이커. 언제 어디서든 다친 자동차들을 끌어주는 친절한 구조대원. 블루 레스크 팀 출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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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어디 있지? 으아. 여기요. 아니. 도와주세요. 꼬마 버스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요? 스트롱 레키. 부탁해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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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를 다 찾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스트로, 레티, 고맙습니다! 다음부턴 연료 확인 잘해야 한다! 네! 오늘도 미션 클리어! 플루 레스큐 팀 고마워요! 타이오와 동물 구조대! 1편! 강아지가 맨홀에 빠졌어요! 여기가 우리 동네야! 우와! 저거 장난감 백화점이야? 다음에 꼭 가봐야지! 둘이야, 처음 보는 친구인데 누구야? 아, 우리 유치원의 새로운 친구야! 안녕! 난 다나야! 너 타이오 맞지? 만나서 반가워! 나도 반가워, 다나! 다나한테 우리 동네 구경 시켜주려고! 어? 무슨 소리지? 어? 이쪽에서 나는데? 찾았다! 어? 이게 뭐지? 신기하게 생겼다! 이 버튼은 뭘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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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였지? 다들 괜찮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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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으아악! 으아악! 이 무전기에서 살려달란 소릴 들었단 말이지? 네! 분명히 들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요! 지금도 들리잖아요! 음, 어? 그런 소리는 안 들리는데? 음, 장난감 무전기 같은데? 그런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 으아악! 장난 아니라니까요! 으아악! 답답해! 하아악! 왜 우리 말을 안 믿지? 진짜 안 들리는 건가? 하지만 분명히 들렸는데! 어? 이게 뭐지? 지도 같은데? 어? 여긴 둘이가 엄마랑 자주 가는 행복마트잖아! 정말? 근데 왜 빨간 점이? 아유, 주세요! 여기야! 여기서 신호를 보낸 거야! 어서 가보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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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무도 없잖아! 으아악! 어? 여기가 맞는데? 으아악! 요, 여기?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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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다! 으아악! 설마... 강아지가 우릴 부른 거야? 그건 나중에 생각하군! 우선 강아지부터 구하자! 맞아! 일단 맨홀 뚜껑을 열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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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힘내! 으아악! 으아악! 제발 좀 열려라! 으아악! 타요! 도리! 여기서 뭐하니? 프랭크! 으아악! 흐음! 흐음! 오! 채! 열렸다! 내가 밝게 해줄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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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이 안 닿아! 으흫! 어, 밧줄 같은 거 있어요? 그럼, 여기. 뭐 하려고? 뭐 하긴, 강아지 데려와야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 마, 소방관인 아빠한테 배워서 이 정도는 쉽다고. 아, 그, 그래도 어른들을 기다리는 게. 걱정 말고, 밧줄 꽉 잡으세요. 자, 이리 와. 어서 나가자.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잘했어. 됐다! 나, 괜찮아. 상처 좀 봐. 병원에 데려가자. 응. 어? 나한테 맡겨. 헨리스. 어떻게 알았어? 제가 연락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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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아까 좀 멋지더라? 꼭 구조대 같지 않았어요? 맞아. 혹시 진짜 구조대가 돼보는 건 어때? 진짜 구조대요? 학부? 하루아 동물 구조대. 다음편을 기대해줘. 그래도 하우와 동물 구조대 2편. 아기 고양이를 구해줘. 이게 진짜였다니 거봐요 우리가 맞죠 그 무전기만 있으면 위험에 빠진 동물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한텐 구조신호가 안 들렸는걸 어 그러게 말이야 지지직 소리만 들렸다고 그럼 타요와 둘이 다 나가 명예구조대원이 되는 건 어떨까 명예구조대원? 아 좋은 생각인데 이름하여 타요와 동물구조대 너희들이 구조신호를 받고 우리와 함께 출동해서 동물들을 구하는거야 어때? 좋아요 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음 걱정할 거 없어 맞아 우리가 함께 할 거니까 음 음 음 음 좋아 타요 두리 다나 너희 셋을 명예구조대원으로 임명할게 긴급출동센터의 가족이 된걸 환영해 정말요? 야호! 도와주세요 구조신호야 여기 우리 집인데 빨리 가보자 잠깐! 그냥 출동하면 안되지 타요와 동물구조대 출동! 동물구조대 변신 안전 헬멧 장착 안전 헬멧 장착 안전부츠 장착 동물구조대 변신 완료 어루타! 응!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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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루나! 아! 니 고양이야? 응! 며칠 전에 태어난 아기 고양이야! 아침에 창문을 열어뒀는데 거기로 나왔나봐 으흠! 으흠! 어? 빨리 가보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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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창문으로 넘어가 볼게 안 돼! 너무 위험해! 괜찮아 구조대원이 이 정도쯤이야 으흠! 으흠! 생각보다 높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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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랭크! 사다리가 2층까지 닿을까요? 으흠! 그럼! 준비됐니? 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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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저러다 떨어지면 어쩌지! 프랭크! 구조매트 있지? 있긴 한데 펼치려면 한참 걸려! 흠! 으흠! 저거면 되겠다! 으흠! 루나야! 이리 와! 착하지! 으흠! 제발! 괜찮아! 자, 어서! 루나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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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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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타요! 으흠! 으흠! 뭐? 으흠! 타요가 깐 이불 덕분에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검사는 해야 하니까 병원에 데려가보자! 아, 정말 다행이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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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엄마 몰래 밖에 나가면 안 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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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구조 신호다! 타요와 동물구조대! 다음 편을 기대해줘!